타치 해버리고 싶어 박세인이다 오비키네 너 그거 젤리볼이냐? 어제 아빠가 사줬어 나 한 번만 만져보자 싫은데? 왜 이렇게 못돼 먹었냐 너는 나 원래 못됐어 시비 걸지 말고 저리 갈래? 아 짜증나 와 나도 말랑이 많거든 박세인 진짜 못돼 먹어가지고 젤리볼 좀 있다고 되게 잘난척하네 짜잔 젤리볼 만들기 진짜 젤리볼은 이따가 엄마하면 인터넷으로 사달라 그러고 지금은 이 개구리알로 젤리볼을 만들거에요 재밌겠다 재밌겠다 먼저 개구리알을 물에 넣어서 불려줍니다 이렇게 한 몇시간 있어야 되는데 몇시간이지? 3시간? 그동안 저는 숙제를 하고 있겠습니다 아 잠 들어 버렸네 아 개구리알 어떻게 됐을까 개구리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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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해 이거 하얀색 뭐야 개구리알 완전 재밌어 우와 우와 여기 색깔이 너무 이쁘다 근데 약간 핑크색 약간 핑크색 도는 그런 색깔이고 모양은 완전 타피오카 같아 먹으면 좋겠다 이거를 이제 풍선에 넣어줍니다 깔때기에 끼우고 이렇게 이 안에 개구리알을 넣어줄거야 튀겨 튀겨 바닥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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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재밌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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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워터 슬라이드 우와 우와 실패해서 다시 워터 슬라이드 이제 이렇게 꾹 잡고 넣는다 오 들어갔다 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넣어야 돼 거짓말 여러개 더 같이 우와 재밌다 우와 막 충격 충격 이 안에 다 들어갔어 지금 우와 이 위에 봐봐 이렇게 다시 한 번 워터 슬라이드 가볼게요 자 준비 3 2 1 우와 다 들어갔어 우와 지금 이렇게 이거 전리불보다 더 재밌어 솔직히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 이제 엄마 화장대에 있는 오일을 넣어줍니다 오 오 저기 있다 오 오일 키키 이거 얼굴에 바르는 오일인데 저는 여기에 넣어볼게요 하하 이 오 오 오 오 으 으 으 으 으 으 이제 풍선을 묶어주면 완성 오 풍선 묶어주고 와 오 젤리볼이다 젤리볼 우와 오신 게 진짜 똑같아 오 오 젤리볼 이 안에 개구리알이 들어있어요 다 뽀개 버릴까요 안 뽀개진다 젤리볼도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이거야 으 아 버вал 어 으 으 의 close 으 으 으 어 같다 봤istan Day адцать 보어 뭐 뭐 뭐 어founder 데 し을 엄마한테 걸리면 혼날텐데 아 어떡하지 어 비키 있었니? 어 택배가 왔나보네 택배? 무슨 택배? 무슨 택배가 왔지 어 이거 그거 같은데? 어 너 그거 말랑이다 말랑이? 너가 이 구슬들은 말랑이 사달라 했잖아 엄마가 인터넷으로 주문했지 이게 왔나보네? 어 정말이네? 젤리볼이다 어 그게 그렇게 좋니? 야 이제 그만 사 어 여기가 딱 끝이야 어 엄마 최고 근데 저거 뭐야? 엄마 거 아니야? 아 그 그게 저걸로 뭐 했어? 아니 그게 젤리볼 만들기 하느냐고 이 안에다가 좀 넣었어 저거를? 풍선에? 아이고 엄마가 이거 사주는데 이거 그냥 만드는 이거 이거 사는 게 훨씬 낫겠다 아니 박세인이 놀이터에서 만났는데 이거 갖고 있다고 엄청 잘난 척하잖아 나도 갖고 싶은데 아우 진짜 얘네 좀 봐 아 그렇다고 아우 저거 안 사줄 수도 없고 지금 안 사줄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해 미치겠네 아무튼 나 이제 젤리볼 있으니까 만들기도 대성공 할 거야 대성공은 야 원가도 안 나오겠다 대실패야 젤리볼도 만들고 젤리볼 갖기도 대성공 아우 지겨워 죄다 말랑이 파빗이 아주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적이는 새처럼 산들바람